아, 현보랑 효준이랑 또 붙었네요. 자, 이제 분명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대회에 참가하게 될 최종 파트너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시리봤잖아요. 우리의 본 모습들을. 자, 준비. 시작! 꼭 이리꼬도 도는 건 봐야죠. 1,2,3,3,4,3,4,1, 아, 느리다. 구지성 나이 나오네요. 구지성 나이 나와요. 심지어. 심지어. 한나 없어요? 잘 불어야지. 아이고 어지럽나봐 자 술 드신 거 아니에요? 아홉 열 여덟 자 가세요. 깃발을 풀어놓으세요 됐어요 깃발은 저기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 자 구진성 씹어 씹어 K양 와라 K양 K양 빨리 오세요 K양 나만의 K양 K양 내가 볼 때 저기서 싸우나 보자 누군지 알지? 나랑 미국에서 신혼여행 하자 나이 많은 K양 나이 많은 K양 뭐야? 이 뭐야? 끝났어 진짜? 끝났나봐 뭐야? 좀 먹었어? 뭐야? 아 걱정하지마 진짜 뭐야 뭐야? 누구야? 소중아 대박 누구야? 어? 어떤 놈이야? 뭐야? 뭐야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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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묻던데 네 명이 우리는 미니 부셔가지고 네 효준아 너네 웃긴 애들이다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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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형 아까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 있다면서 아 그 분이 누구세요? 아니 나는 지금 사실은 마음에 뒀던 마음에 뒀던 K씨 내가 마음에 든 K씨 어 나는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참 아이참 야영어 야영어 뭐야 뭐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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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일 뒤 미국 메인즈 뉴 유리에 있는 아내 얻고 달리기 대회 경기장 스키장을 개조해 만든 경기장에 이색 레이스를 보기 위해서 3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애들 어디갔죠? 어 근데 우리 애들 어디갔죠? 어 경기 1시간 전 너한테 준비할게 여자 출연자와 함께하는 대회라 그런가 멤버들이 오늘따라 듬직해 보이는가 싶더니 예살치 못한 곳에서 기가 팍 죽습니다 우와 와우 대회장에서 마주친 우락부락한 뽀빠이 어우 몸들 봐 으응 으응 사람 너무 많은데 미치요 아 아 아 아 아 아 레이저 레디 3 2 1 고 드디어 시작되는 아내 얻고 달리기 대회 총 50상의 커플이 참가해서 가장 기록이 좋은 두 커플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와 와 수아 어 persistent 오우 힘들겠다 직접 보니까 장난아니네 해외 최고 기록은 작년도 우승자의 기록인 52초 58 50성의 커플이 이 기록을 깨기 위해 박진감 넘치는 사투를 벌입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안에 얻고 달리기에는 여러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특한 코스프레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는 구석을 지불합니다 어허 수고하셨습니다 어허 수고하셨어요 이제 바로 신혼여행 가세요